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와 함께하는 날이죠. 권 기자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오늘은 포스코 지주사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포스코 지주사 전환 왜 하려고 하는 건지 하고 좀 식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올바른 기업 지배구조란 무엇인가 이 얘기도 잠깐 해보려고 해요.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을 한다고 지난주에 기사가 나왔어요. 발표를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살짝 반등을 했다가 보도 나온 날은 한 6%. 포스코같이 무거운 회사가 6%씩 움직일 정도면 꽤 많은 분들이 이 이벤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포스코가 연결 기준으로 계열사가 무려 167개예요. 그런데 지주사 체제는 아닙니다. 옛날에 이거보다 훨씬 많았어요. 포스코가 다 그냥 자회사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연결 기준이니까 자회사에 자회사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많아요? 여기서 이제 아 이거 되게 슬픈 사연이 되게 많은데 예전에 200개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정말 기억하시죠? 그때 뭐 자원 외교를 한다는 둥 그래가지고 여기저기다가 회사 엄청나게 벌려놨다가 또 구조조정한다고 또 다 없앴다가 그런 일들. 아 어떻게 광산사고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싹 구조조정했는데 그 얘기의 연장선으로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이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어차피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사회 결과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들에게 조합이지 이게 확정적인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물적 분할이 맞는 것 같아요. 물적 분할? 네. 그리고 물적 분할 뭔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물적 분할을 하나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두 개 하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가 지금 있고 포스코 밑에 뭐 하여튼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포스코만 이렇게 툭 자르는 거예요. 지주사와? 네. 포스코가 이렇게 3개가 있으면 포스코를 3개로 잘라서 하나는 지주사가 되는 거고 하나는 철강 회사가 되는 거고 하나는 비철강 회사가 될 거예요. 배터리 뭐 이런 거? 배터리 소재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나눠지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있는 수많은 회사들은 다 지주사 밑으로 그냥 가는 거구나? 그거는 원래 포스코가 갖고 있었던 거니까 약간 잘랐을 때 지주사 덩어리 있잖아요. 얘가 나머지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들어봐. 들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물적 분할로 하면 100% 자회사가 철강, 비철강 100% 자회사가 되니까 거기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수합한다거나 그런 거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 거고요. 그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인적 분할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몇 개 리포트 보니까 인적 분할에 무게를 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애널리스트들이 특별히 정보를 가지고서 추정한 건 아닌 것 같고 지주사로 전환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과거에 인적 분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설레에 비춰서 그렇게 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물적 분할에 대해서 말 꺼내기가 좀 어려운 게 그 물적 분할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시장에서. 이번에 배터리 회사들이 물적 분할한 거,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한 거에서 주가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사실 물적 분할은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왜 그전에 회사들이 잘못한 건지 또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시나리오대로 포스코가 이번에 지주주사 개판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이사회 발표 이후에 주총에서 정말 많은 소액주주들이 반대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비판을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는다면. 물론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릴게요. 포스코가 분할을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포스코가 구조적인 저평가가 있습니다. 포스코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냥 철강회사예요. 철강회사, 지금 연결매출 기준으로 55%가 철강회사에서 나오거든요. 철강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포스코 주가는 굳이 포스코 주가 안 보셔도 돼요. 중국의 여련 가격만 보시면 돼요. 중국의 여련 가격이 올라가면 포스코 주가가 올라가고 중국의 여련 가격이 내려가면 포스코 주가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굳이 포스코가 무슨 일을 하든 그냥 중국의 여련 가격이랑 거의 연동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가 이번에 3분기에 역대 매출의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매출 20조, 영업이익 3조, 전년 대비 365%가 늘었어요. 포스코의 시가총액이 24조 원으로 14위거든요. 그런데 네이버의 이익이 3,500억이에요. 네이버가 시가총액 3위거든요. 그것밖에 안 나요. 3,500억. 그런데 포스코가 3조 1,000억. 그리고 4위가 삼성바이오인데 영업이익이 1,674억 원. 이익이 좀 많이 난다는 데가 현대차인데 현대차 3분기 이익이 1조 6,000억이에요. 그런데 포스코가 3조 1,000억이에요. 한 분기에. 그런데 주가는 고점에 41만 원에서 지금 28만 원으로 30%가 빠졌어요. 그렇게 2분기 최대 이익, 3분기 최대 이익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30%를 기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의 올해 추정 PER이 3.6배예요. PBR은 0.5배. 이 정도면 거의 문 닫는 회사, 상장 폐지되는 회사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아까 여령 가격이랑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박병찬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다를 비롯해서 요새 중국이 부동산 기업들 엄청 때려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부동산이 잘 돼야 철강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 짓고 도로 짓고 기본적인 경제성장과 철강은 굉장히 밀접한 흐름을 보여요. 그런데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고 특히 부동산 등에 대한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철강 시향 전망이 좀 밝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포스코한테 붙어지는 딱지는 맨날 피크아웃. 2번이 최대, 2번이 최대, 2번이 최대. 1분기, 2분기, 3분기 다 2번이 최대. 그러면서 주가는 안 가요. 그리고 마법의 단어, 선반영. 좋을 거다, 그거 선반영 돼 있어. 거의 이런 식의 평가를 받으면서 포스코의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단기적인 주가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포스코라는 그룹사 입장에서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에 대해서 조금 되게 기업의 홍보 멘트인데 이게 가진 의미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회장들은, 역대 회장들은 자기들의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포스코를 끌고 가면서 어떤 회장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이 2018년에 포스코가 50주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회장 그리고 이 전 회장은 포스코 50주년을 기념하며 이게 시진핑 했던 얘기랑 비슷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되게 잘해왔다. 되게 좋은 기업으로 잘 성장해왔다. 그리고서 50년에 대한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뭐냐면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는 일을 하는 것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우리는 철강회사로서 잘 입지를 다져왔다라면서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나는 100년 후에, 50년 후인 100주년이 됐을 때 돌아보니까 포스코가 이렇게 많이 좋아져 있구나라는 것을 할 때 자기가 뭔가 지금의 초석을 다지고 싶어해요. 그전에 권호준 회장도 그랬고 이번에 최정우 회장도 그렇고 그러면서 자꾸 이것저것 사업을 막 하려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강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글로벌 모든 철강회사들이 그랬어요. 철강은 거의 한 번 딱 캐펙스 투자를 하고 나면 돈을 계속 되게 잘 벌어요. 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거의 일치해서 가요. 그래서 철강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성장을 하거든요. 유럽이 제일 먼저 발전했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데는 미국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미국으로 가서 그 당시에 철도 깔고 US 스틸 만들고 그러면 미국의 철강회사가 굉장히 잘 되고 그다음에 그 트렌드가 아시아 신흥으로 가면서 일본으로 갔다 한국으로 갔다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 이렇게 가는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철강회사들은 알아요. 자기들의 어떤 미래가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는 거 그리고 성장 동력이 떨어질 거다라는 걸 다 염두에 두고 철강으로 돈을 많이 벌 때 그 돈을 가지고 신사업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포스코도 그렇지만 장치 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사업을 잘 못해요. 앉아서 돈을 벌다 보니까. 앉아서 만들면 돈을 벌잖아요. 항상 철강은 부족이었고. 철강 산업 때 포스코는 거의 국내에서 알아주는 슈퍼 의리거든요. 그냥 철강을 사고 싶으면 포스코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영업하는 분들이 하는 일이 오시는 분들 번호표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무슨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포스코는? 네. 쫙 와요. 그러면 번호표 주고 하면서 당신은 10번 기다리시고 15번 기다리시고 당신은 마음에 안 드는데 15번 뺏고 20번 죽으면 이렇게 영업을 하셔요. 고객이 의리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리인데 슈퍼 의리죠. 의리는 의리인데 슈퍼 의리라는 거지. 그렇게 앉아서 돈을 벌다 보니까 신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도 사업을 성공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게 앉아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사업을 할 때 그렇게 절실하게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 US 스틸 같은 경우도 무슨 바이오 산업이 뜬데 그래가지고 거기다 투자했다가 접고. 신일본제철 같은 경우도 철강으로 돈을 좀 벌었으니까 자기의 미래가 사라질 걸 아니까 그러면 우리 뭐 할까? 반도체가 뜬데 반도체 투자했다가 망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포스코도 그 전에 역사 보면 난데없는 순천 무슨 공원에다가 모노레일 짓고 갑자기 거기 인재 자동차 트랙에다가 거기다 갑자기 투자를 하고 포스코가 아까 200여 개로 계열사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철강으로 번 돈을 그냥 여기저기 그냥 된다 그러면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또 여기가 또 주인 없는 회사의 나라의 입김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나도 여기 사업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또 거기다 투자했다 말아먹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포스코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닐 가능성도 꽤 있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은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강이 있었고 신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잘 못해요. 그리고 옆에서 뭐 하자 그러면 또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철강 외의 포트폴리오가 지금까지도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최정우 회장 임기에 최정우 회장이 제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전지 소재예요. 2차 전지 소재에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건 주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예전에 포스코 엠텍이나 이런 데랑 합병한 회사인데 이 전에 최정우 회장에 있던 계열사가 거기예요. 거기가 원래 내와벽돌이라고 해서 재천수에 들어가는 벽돌 만드는 거예요. 포스코 계열사들은 대부분 포스코가 하는 일에 뒤치다거리하는 걸로 돈 버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건 맞는데 신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2차 전지 소재를 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트렌드도 잘 봤고 전기차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정우 회장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가 드디어 포스코 100주년에 어떤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사업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쪽 사업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친환경 2차 전지 소재, 친환경 강제, 친환경 수소 이런 쪽에 투자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 성과도 나쁘지 않은데 평가를 거의 못 받아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철강 PER 3배. 그리고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든 너는 그냥 여련 가격에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뭘 해봐야 잘 안 되는 평가야 시장의 평가는 거의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적 분할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지금 철강 부분에 다 같이 붙어 있잖아요. 딸려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주식용어에서는 복합기업 할인이라고 부르는데 기업의 어떤 큰 구찌에 돈 버는 곳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평가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회사 안에서도 똑같아요. 회사 안에서도 신사업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면 너 그 회사 얼마 보려고 그러냐? 너 그거 하면 철강값 좀 올리는 것만큼 돈 돼? 안 돼? 그럼 대충 해. 그리고 좀 성과 내서 제가 드디어 100% 성장했습니다. 100% 하면 얼마 나오는데? 철강값 하면 얼마 나오는데? 이러면서 회사 내에서도 잘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 CEO들이 다 철강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최정우 회장이 포스코 역사상 처음으로 재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성장 쪽에다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최정우 회장에 대한 평가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서 나누면 철강 부분에 대한 재무제표가 따로 나오고 신성장 부분에 대한 재무제표가 따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비성장 부분에 대한 평가. 그럼 신성장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신성장 부분에 리튬, 니켈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여기가 제가 우리나라의 배터리 소재 부분을 보면 대부분 수입을 해와요. 원재료를 다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가공을 해서 소재를 만들어서 배터리 셀에다 납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포스코는 예전에 자원 해결 때부터 해외 자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걸 바가지로 먹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괜찮게 되고 있는 것들도 꽤 많아요. 예를 들면 호주나 볼리비아 리튬 광산을 사놓은 게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이슈가 되긴 했는데 볼리비아 리튬 광산 매장량이 무슨 35조 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투자해놨던 거. 그리고 이 리튬을 캐게 되면 그거 갖다가 우리가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원재료를 수급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예를 들면 또 호주 로일 광산 같은 경우도 지분 가지고 있는 거 있거든요. 셀광석 광산인데 여기서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1년 동안 배당만 6천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기업이 1조 5천억 투자해가지고 한 6천억 정도가 연간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되게 큰 사업이거든요. 어지간한 회사들의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정도 수준의 돈이 배당으로 들어올 정도의 자원 투자를 이미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가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 원강을 받아가지고 리튬을 재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을 호주의 필바라에서 받아오는데 연간 35만 톤을 받아와가지고 이게 올해 5월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2023년부터 생산을 하게 될 건데 그럼 연간 한 4만 3천 톤 정도의 리튬을 생산하는 리튬 공장을 지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2차전지 소재 회사들 보면 LNF라든지 에코프로미미라든지 이런 데가 공장 짓는 거를 보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포스코도 지금 리튬 공장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4만 3천 톤이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전기차 한 대에 리튬이 한 40kg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리튬 4만 3천 톤이면 한 100만 대 정도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리튬 생산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나오면 리튬이 나오면 이걸 누가 사가냐 그러면 너무나 쉬운 매출처가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양극재 소재를 만들잖아요. 그럼 리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그냥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딱 정해져 있는 캐슈플로우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은 지금 현재 100% 수입인데 이걸 국산화한다는 취지도 있고 그리고 이걸 만들면 거의 안전빵으로 팔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있는데 이것도 없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니켈. NCM 배터리 만들 때 니켈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니클 생산도 지금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장 짓고 있어요. 23년까지 연간 2만 톤 교무. 전기차 한 50만 대 정도 되는 건데 여기도 호주의 니켈 광산에도 또 투자를 했어요. 여기서 재련회사 레이븐 소프사의 지분 30%를 인수를 해서 이 니켈 광원광을 가지고 와서 니켈을 재련한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한 양극재 회사에 파는 사업을 포스코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전혀 밸레이션에 반영이 안 되는 게 있고요. 또 2차전지 원료를 만드는 사업 중에 리사이클링 사업이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배터리, 사용 후 배터리 사업은 이게 폐기물 사업이 아니라 광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하겠다는 말은 되게 많이들 해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공장 착공에 들어갔어요. HY 크림메탈이라는 회사를 포스코가 만들어서 지금 남쪽에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 회사는 화유코발트라는 회사하고 합작해서 만든 회사예요. 중국의 코발트 1위 회사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LG에너지솔루션의 폴란드 공장이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의 폴란드 공장에서 거기서 생겨나는 배터리 스크랩이 있습니다. 배터리, 못 쓰는 배터리. 그거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블랙파우더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그냥 배터리에서 그냥 바로 리사이클링을 하는 게 아니고 막 쪼개고 해서 해요. 그럼 검은색 가루가 됩니다. 검은색 가루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니켈코발트 망간 리튬을 분리하는 사업을 내년 7월에 완공이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일종의 광산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포스코는 2030년까지 소재의 20% 정도 리튬 한 22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리튬 22만 톤, 니켈 10만 톤, 양극재 40만 톤, 은극재 26만 톤을 구축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매출 23조 원을 달성할 계획을 포스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2차전지 사업과 하고 있는 것, 속도, 그리고 목표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PER 100배 받거든요. 2차전지 소재 업체. 그런데 포스코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 갖고 있어도 3배.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ICT, 인터내셔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거 말고 포스코 내부에서 하고 있는 소재 사업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수입을 리튬을 해서 이걸 2차전지 소재로 만드는 회사인 거고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 원재료가 되는 사업을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원광부터 해가지고 광산 투자부터 해서 갖고 와서 정제하는 그 사업을 새로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연간 2050년 기준 500만 톤 체제 구출해서 매출 30조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2차전지 소재 23조, 여기 수소 30조, 이것만 해도 2030년 기준 53조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처도 굉장히 확실해요. 포스코가 수소 환원 제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수소만 약 375만 톤? 그러니까 포스코가 만약에 수소 생산 사업을 500만 톤 규모로 하게 되면 여기서 375만 톤은 포스코가 그냥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처가 굉장히 확실한 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수소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포스코한테는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밸루에이션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러면 포스코의 철강 부분과 신성장 부분을 분리해보자. 그렇게 하면 이 비철강 부분에 대한 밸루에이션을 새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산 시가 종액이 훨씬 높아질 거다. 훨씬 더 커질 거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박민진 의원님하고 지난번에 통화를 잠깐 드렸는데 유진의 철강 전문가시잖아요. 그랬더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분리된 회사가 얼마나 좋은 비전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기업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게 있지만 반대로 시장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게 물적분할한 비상장자 회사 두 개가 이 진짜 모 회사 지주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벌써 이만큼 됐네. 요즘에 물적분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거를 자꾸 좋은 회사를 뜯어서 갖다 팔아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상장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외부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좋은 회사를 뜯어서 파는 게 문제인데 이게 왜 그 회사들이 그렇게 하냐면 자본이 필요한데 대주주가 증자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대주주가 증자를 안 하면 지분율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돈은 필요한데 대주주한테 부담은 주기 싫으니까 이걸 뜯어다가 IPO를 한다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이걸 해요.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유인이 달라요. 유인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포스코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지분율을 지켜줘야 되는 대주주도 없어요. 오너가 없어요. 그럼 그 회사가 굳이 이걸 물적분할을 해서 자회사로 뜯어낸 다음에 얘를 IPO에서 자금을 따로 조달을 해야 되느냐. 아니 철강회사 돈 그렇게 많이 버는데 뭐하러 거기다가 IPO를 또 하겠어요. 아니면 돈이 진짜 필요하면 지주 차원에서 그냥 유상증자해서 투자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이 그걸 안 했던 이유는 대주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너 지분율이 희석될까 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포스코가 약간 이걸 나눠서 가져가면서 오너 지분율이 없는 회사라 이거죠? 그렇죠. 오너 지분율을 지켜줘야 될 유인이 없어요. 무적 분할만 하고 IPO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장돼 있는 회사는 그냥 포스코 지주만 상장을 하고 철강회사. 비철강회사는 상장이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장을 사실 원래 하면 안 돼요. 지배구조상으로는. 원래 다른 회사들이 이상하게 하는 거지 이걸 하면 안 되는 게 복수상장이 돼 있으면 주주간 이해상충이 발생을 해요. 이게 안 좋은 방식이에요. 아니 그럼 지주사는 만약에 올라가 있다고 치면 지금이랑 크게 다른 어떤 주가 평가를 받을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주사가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 프로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확한데 지금 어차피 둘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회사를 쪼개면 뭐가 달라지느냐라는 얘기를 해 주신 건데 이게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식 중에 PER이라고 하면 이걸 다 묶어서 계산하는 방식인 거고 SOTP, 서머파츠 같은 경우는 각 사업부를 밸류에이션을 따로 해서 합산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자회사에 대한 평가들을 따로 한 다음에 합산을 해요. 그럼 포스코에서 바라는 거는 시장에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회사 분할을 통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 주십사라고 시장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사업의 성장성을 분리해서 보여줌으로써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100만 원 벌던 애가 100% 성장하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가 10억씩 벌면 너 100만 원 버나 200만 원 버나 뭔 차이가 있냐라고 하겠지만 아들이 분가를 해서 나 100만 원 버는 회사인데요. 내년에 200만 원 벌 겁니다 하면 다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 떼어내면 지주사 껍데기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구글의 모 회사, 구글과 유튜브를 100% 소유하고 있는 알파벳을 껍데기 회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도 이거를 떼어내가지고 갖다 팔고 그러니까 지주사가 껍데기가 돼 있는 거고 지주사를 껍데기로 만들어야 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의 가격이 좀 낮아야 대주주가, 오너가 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인적 분할 얘기도 잠깐 드리는데 인적 분할을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럼 왜 하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라는 거를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 되게 애매한데 그 부부가 이혼해서 재산 분할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기여했으니까 나 이만큼 가져갈게.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가져갈게. 그래서 원래 지배구조상 외국에서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회사를 그냥 뜯어내서 각자 갈 때 인적 분할을 해요. 지주사를 만들 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뜯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뜯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지분 관계가 없어요. 인적 분할을 원래 하게 되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지주사로 이렇게 만드냐면 대주주 지분을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자기 지분 예를 들어 50대 50 인적 분할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30%였다. 그러면 두 배로 올라가요. 지분율이. 인적 분할을 할 때. 그러니까 대주주가 30% 갖고 있는 A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가 A다시로 같이 쪼갤 때는 대주주 지분이 A회사에도 30%, B회사에도 30%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두 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길값 안 했는데. 100이 있는데 100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주주가 30% 지분을 갖고 있으면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인적 분할을 해서 두 개로 쪼개면 5, 5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50, 50. 100이니까. 그럼 대주주는 30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15, 여기 1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가 이 주식을 여기다 팝니다. 자기 주식을. 지주사에다가. 지주사에다가. 그럼 지주사는 대주주한테 그 주식을 줘요. 15개 지주사 주식을 줘요. 그러면 대주주는 여기에 15를 팔고 15를 샀으니까 이쪽에서는 30이 되는 거예요. 지주사에서는. 그러면 50에서 30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율이 60%로 올라가요. 이쪽은 없죠. 50에서 팔았으니까 여기는 없고. 대주주는 원래 100 중에서 30%를 갖고 있었는데 지배회사의 지분을 60%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주주가 바라는 건 지분율을 높이면서 계속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거고. 그거 지주회사죠. 네. 지주회사고. 그럼 여기서 내가 상속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주려니까 한 50% 그냥 줘야 돼. 50% 세금 내야 돼. 그러면 60을 만들어놓고 30을 아들한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은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지주사를 만들 때 인적 분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분율이 확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럴 만한 상속 중인 이슈도 없고 대주주가 없으니까 이른바 통칭 오너라고 하는 게 없는 회사니까 그렇게 해야 될 동인이 전혀 없네. 동인도 없고 이걸 굳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주사 지방에 몰빵하는 투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시간 다 됐으니까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회사들의 지분 구조가 그 대주주 때문에 오너 때문에 생겨나는 왜곡이 되게 심해요. 그런데 포스코는 지금 오너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감수해가면서까지 할 이유인도 없고 그걸 바라는 주주도 없어요. 그러면 좀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사라 하면 지주가 상장이 돼 있고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복수상장이 없이 100% 회의사로 가져가면서 개별 회사가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각자 기업가치를 높이고 그게 원래 오리지널이잖아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우리나라는 지주에서 상장돼 있고 그 밑에 다 상장돼 있지. 네.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해서 각자 평가를 받아서 여기에 합산을 지주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애널리스트는 왜 인적 분할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아직... 설명 들어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정보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공개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정보가 정보예요. 언어가 없는 회사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적 분할을 할 거냐 인적 분할을 할 거냐 몇 개를 할 거냐 이런 데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야 아직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시장 정보를 취합해서 전달해드린 기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공신력 있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런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진짜 바라는 거. 이것까지 하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건데 언젠가가 됐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지금 만약에 철강, 비철강 100% 자회사 생기잖아요. 그러면 인터, 케미칼, 강철 이렇게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저는 이 회사들에 대한 지분도 지주가 다 사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식 매수 청구권 받아주고? 언제가 됐건 이 회사들을 다 주식 매수 청구 공개 매수를 해서 다 상패? 다 상패시켜서 다 진짜 100%로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얘기 나오니까 진짜 그렇게 할까 싶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진짜 지주 하나가 상장돼 있고 그 모든 회사들의, 이 주주들은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를 그 주주들이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게 이쪽 계열사 빼갖고 저쪽 계열사 주면 이쪽 주주들은 좋고 저쪽 주주들은 안 좋고 이런 것 좀 안 볼 수 있는 사례가 한 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포스코는 일대 주주가 누구예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우리 거라니까 포스코. 그래서 정말 깔끔한 지배구조를 만들어서 이 자본시장에서 주주들끼리 소액, 대주주만을 위한 지배구조가 아니고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이해상충이 없이 같은 베르트는. 원래 포스코가 국민주로 상장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 그런데 그래서 국민연금이 일대주주니까 국민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확하게 어떤 스트럭처를 쌓는 게 국민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으나 최종호 회장은 당연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네. 그리고 이게 진짜 100년 포스코가 가야 될 지배구조 안중에는 이게 제일 모범적인 구조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R팀이나 포스코 홍보 쪽에서 이거 분명히 보거든요. 아마 전달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진짜 2사회 결과 나오고 나서 주총 때까지 계속 이건 잘못됐다라고. 1인 시인? 1인 시인은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은 보도니까요. 보도를 해야죠.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실 수 있게 해야죠. 언제 스케줄이 언제쯤 될 것 같죠? 이번 주 금요일 날 2사회를 열어야죠. 이번 주 금요일 2사회?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결과를 한번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잘해주세요. 우리 건데 뭐. 우리 끄니까. 100년 가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아주 좋아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권순우 기자님. 자 권순우 기자님의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 아 발칙한 경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었더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발칙한 경제. 우리 권순우 기자님의 채널 안에도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올해일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오늘 포스코 분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 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 모두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